예정된 선택 형우는 망연히 브릿지에 홀로 앉아 낙조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는 해가 서쪽 하늘과 바다를 온통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마치 보석을 깔아놓은 것처럼 영롱하게 반짝이는 바다를 넋을 잃고 바라보는 형우의 눈앞에 성이와 연호의 얼굴이 어른거렸다. 남태평양 바다 위에 또렷하게 떠오른 성이 얼굴은 잔잔한 파도에 밀려서 이내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형우는 문득 바다에 몸을 던지고 싶은 강한 충동에 사로잡혔다. 10년 전 두 번째 출항하는 형우를 배웅하기 위해 부산 남항푸드까지 나왔던 성이와 연호는 손을 흔들면서 형우가 동명 제6호에 올라타는 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고 있었다. 배에 올라 두 사람을 돌아다보던 그날 일을 추억하며 형우는 가슴 한구석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두 번째 항의를 할 때만 해도 형우는 선원들에게 인기가 좋았다. 선장을 비롯한 선배의 선원들은 젊고 의욕적인 형우의 성실성을 인정했으므로 그를 기피하거나 따돌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여수 바닷가에서 가난한 어부의 아들로 태어나 바다를 꿈꾸면서 자랐고 마침내 바다에 뛰어들어 선원으로서의 첫 발을 내딛었던 형우는 바다에서 13년여의 세월을 보낸 끝에 선장에게 중징계를 받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선원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강제 퇴선을 기다리는 신세로 전락한 형우는 얼마 후에 정박할 어느 이름 모를 항구로 추방되어 고국으로 송환될 운명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노릇이었다. 형우는 담담했다. 강제 송환될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었지만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 없었다. 조업 중인 선박의 침대 칸에 연금당한 자신의 처지에 어떤 불만이나 아쉬움 같은 것도 없다. 다만 시시때때로 습관처럼 반복되는 바다에 몸을 던지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억제하기 힘겨울 뿐이었다. 그때 바다의 저녁 노을을 바라보는 형우에게 누군가 다가오는 인기척이 들렸다. 형우야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 하니? 연금상태에 들어간 형우의 유일한 말벗인 상욱이었다. 브릿지에 망연히 서있는 형우를 저만 치서 지켜보던 상욱은 뭔가 심상찮은 기미를 느꼈는지 성큼성큼 다가왔다. 옛날 생각 이제 잊을 때도 되지 않았니? 글쎄 그랬으면 좋겠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아. 형우야 내가 너에게 이런 말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지만 기왕 간 사람은 간 거야.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 그러니 과거는 그만 잊고 새로운 계획이나 세워둬. 너는 나한테 그런 말할 자격 없어. 너나 나나 처지가 비슷하잖아. 너도 집 나간 아내를 못 잊고 괴로워서 잠을 못 이루잖아. 사둔 낱말하지 마. 비록 서로의 상황은 달랐지만 형우와 상욱은 모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동병상련의 처제에 있었다. 상욱은 대학을 다니면서 결혼했지만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아내가 가출한 아픔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것은 상욱이 사대독자임에도 불구하고 상욱의 아내가 아이를 못 낳자 부모님이 이별을 강요했기 때문이었다. 심한 말이 될지 모르지만 형우 너는 나하고 입장이 달라. 나는 그래도 아직 미련을 버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상욱아 우리 그 얘기 그만하자. 그래 알았어. 두 사람은 어느새 어두워진 바다를 바라보며 브릿지에 나란히 서 있었다. 형우는 형우대로 상욱은 상욱대로 자기 곁을 떠난 여자를 떠올리며 망연히 저무는 바다를 바라볼 뿐이었다. 군대에 입대하는 대신 선택한 형우의 두 번째 항해는 자위반 타위반의 승선이었다. 군대에 가게 되면 후방에 남은 성이와 연호가 먹고 살 길이 막연했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바다를 선택했을 뿐이었다. 형우는 10년 전에 일을 생각할 때마다 차라리 군대에 갔으면 좋을 뻔했다는 생각을 되십고는 했다. 만약 그때 군에 입대를 했었다면 사랑하는 성희를 그렇게 허무하게 떠나보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랬더라면 지금쯤 성이와 함께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도 몰랐다. 성희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두운 바다에 대고 성희의 이름을 불러보았다. 형우야, 그러지 말고 침실로 들어가자. 바람이 제법 차가워. 그래, 알았어. 브릿지를 벗어난 두 사람은 천천히 침실로 돌아왔다.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침실로 돌아온 상욱이 형우에게 물었다. 원양어선에서 강제 퇴선 당해 본국으로 송환된 선원은 원양어선을 다시 타기 힘들다는 사실을 익히 들은 상욱은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형우의 장례가 걱정이었다. 너무 걱정하지 마. 메브리코 선장이 나를 쫓아내지 않았어도 나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바다에 나온 거야. 다시는 원양어선 안탈 생각이었거든. 형우야, 나는 네 마음을 이해해. 바다에 나왔다가 사랑을 잃은 너를 보면 남의 일 같지 않거든. 나 역시 떠나간 여자 때문에 미련을 못 버리고 이렇게 방황하고 있잖아. 하지만 너와 나는 처지가 달라. 나야 그 여자가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모르지만 너는 이미 죽은 사람을 못 잊어서 이렇게... 그렇게 말하지 마. 죽은 사람은 생각하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냐? 처음부터 바다에 안 나왔으면 좋을 뻔했어. 첫 출항이야 멋 모르고 나왔지만 두 번째 항해는 잘못이었어. 내가 잘못 생각했던 거야. 군대에 안 가려고 원양어선을 탔는데 그게 돌이킬 수 없는 나의 실수였어. 어렵더라도 군에 갔으면 휴가나 외박 때 서로 만날 수도 있고 성희가 면회를 올 수도 있었을 텐데 문제는 돈이었지. 내가 군에 있는 동안 생활을 어떻게 할지 걱정스러워서 원양어선을 탔던 건데 그 사이에 성희는 떠나고 말았어. 내가 육지에만 있었어도 그런 일은 막을 수 있었을 거야. 내가 듣기에는 가슴 아프겠지만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야 하는 거 아니겠어? 이제 죽은 사람은 놓아주고 살아남은 너를 추스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언제까지나 죽은 사람을 안 놓아준다면 죽은 사람도 편하지 못할 거야. 상욱은 진심으로 형우를 위로했다. 나도 그러고 싶어.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 그래도 잊어야 해. 과거에 묶여있는 너 한 사람 때문에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고 있잖아. 그건 너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잔인한 일이야. 너를 두고 떠난 그 사람이 진정으로 너를 사랑했다면 하루빨리 네가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가 굳세게 살아가길 바라고 있을 거야. 그러니 네가 빨리 정상적인 삶을 되찾는 것이 진정으로 그 사람을 위하는 사랑이 아닐까. 그러나 형우의 귀에는 상욱의 충고가 들어오지 않았다. 군대를 선택하지 않고 승선을 결정했던 10년 전의 선택이 성희를 불기의 객으로 만들고 말았다는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다. 형우는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이 성희의 죽음을 가져왔다는 깊은 자책감에 빠져 몸부림치고 있었다. 두 번째 출항 때 부두에서 보았던 성희의 모습이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성희는 형우를 태운 동명 제6호가 부산항을 출발하여 수평선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부두에 서 있었다. 원양어선이 수평선 너머로 완전히 모습을 감춘 뒤에도 한참 동안이나 우두커니 서 있던 성희는 발길을 돌려 연호와 함께 순천 집으로 돌아왔다. 형우가 없는 집은 날이 갈수록 적막에 쌓였고 낯설기만 했다. 형우가 없는 순천은 적막강산 같았다. 마음 같아서는 여수의 친정으로 돌아가서 반신불수가 되어 있는 아버지를 간호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여수로 갈 수는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주의 성혜원 박원장에게서 편지가 도착했다. 순천에 신혼빵을 꾸미고 나서 형우와 성희가 보낸 감사의 편지에 대한 답신이었다. 성희는 마치 친정아버지의 편지라도 받은 것처럼 기뻤다. 원장의 편지를 읽으면서 성희는 성혜원에서 보냈던 나날들과 그곳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렸다. 성혜원을 떠나오던 날 이포 나루토에서 받은 꽃들의 향기가 편지 속에 고스란히 묻어나는 듯했다. 편지에는 성혜원을 잊지 않고 소식을 보내주어서 감사하다는 내용과 함께 성혜원 원생들이 아직도 성희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또 가까운 시일 내에 박원장이 성혜원 후원의 일 때문에 광주에 갈 일이 생길 것 같다면서 그때 형우와 성희가 사는 순천에도 한 번 들르고 싶다고 씌어있었다. 박원장은 성희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보고 싶고 무엇보다도 연호가 얼마나 컸는지 궁금하다고 썼다. 아무도 찾아올 사람 없는 순천에서 연호와 단둘이 적막하게 살던 성희는 뜻밖의 편지를 받고 무척이나 기뻤다. 성희와 연호에게 박원장은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는 특별한 사람이었다. 편지의 발신일을 확인해보니 이미 광주에 도착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성희는 연호를 데리고 공중전화로 가서 광주로 전화를 걸었다. 성희가 성혜원에 있을 때도 박원장은 보육원 후원의 일로 가끔 광주에 가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성희도 광주 후원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다. 여보세요. 다이얼을 돌리자 이내 응답이 왔다. 성희와 가끔 통화를 한 일이 있는 귀에 익은 아가씨의 목소리였다. 지금 그곳에 혹시 성혜원 원장님이 와 계신가요? 실례지만 누구세요? 박원장은 이미 도착해 있는 것이 분명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유성희라고 합니다. 아, 유성희 선생님이세요. 기억하고 말고요. 원장님은 지금 후원의 회장님과 말씀 중이신데 바꿔드릴까요? 방해가 안 되시면 좀 바꿔주세요. 성희는 이내 박원장과 통화를 할 수 있었다. 유성희 선생! 박원장의 목소리를 듣자 성희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네, 원장님. 저 유성희예요.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유 선생님이 어떻게 아셨어요? 나 여기 와 있는 거. 광주 연락처 제가 알고 있잖아요. 아, 그랬지요. 그럼 편지를 받았군요. 예, 조금 전에 받았어요. 경우 씨도 그동안 안녕하시지요. 연호는 잘 있어요? 예, 잘 있어요. 원장님, 광주에서 일이 언제 끝나세요? 이제 막 끝내고 유 선생님 댁으로 가려던 참이었는데 마침 통화가 되어서 아주 좋군요. 어머, 그러셨어요? 원장님, 뵙고 싶어요. 아이들은 다 잘 지내죠? 그렇지 않아도 순천에 간다고 했더니 유 선생님 보고 싶다고 다들 야단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방문해도 폐가 안 되겠어요? 폐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출발하시는 거죠? 버스 시간에 맞춰서 터미넬로 나가 있을게요. 알았어요. 지금 바로 나가지요. 광주에서 순천으로 오는 시간을 계산한 성인은 그 길로 시장으로 달려가 장을 받아가 음식을 장만했다. 신혼살림을 차린 이후 두 사람의 집에 찾아오는 첫 손님이었다. 모처럼 먼 길을 오는 손님에게 대접할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면서 성인은 기뻤다. 더욱이 그 손님이 자신이 평소에 생명의 은인이라고 생각하는 박원장이어서 더 반갑게 맞고 싶었다. 형우가 떠난 뒤 처음으로 성인은 음식 같은 음식을 푸짐하게 만들었다. 이것저것 준비한 뒤 성인은 연호를 등에 업고 버스 터미널로 향했다. 터미널에서 박원장을 기다리면서 성인은 지루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성혜원을 떠난 지 6개월 만에 다시 만나는 원장이었지만 벌써 몇 해나 지난 것처럼 느껴졌다. 마치 오래 헤어진 친정아버지를 기다리는 듯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성인은 개찰구에 박원장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렸다. 한 시간 남지 지났을까 개찰구를 빠져나오는 박원장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박원장을 먼저 발견한 성인은 대합실로 들어서는 그에게 반갑게 다가섰다. 목이 메이고 눈물이 핑 돌았다. 그동안 잘 지냈어요 유선생. 박원장은 성이 옆에 서 있는 연호를 바라보며 한빡 웃었다. 연호야 원장 할아버지께 인사드려야지. 원장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래 우리 연호 그동안 잘 있었어. 많이 컸구나. 아주 의젓해졌는걸. 아빠도 안녕하시니. 아빠는 큰 배 타고 돈 많이 벌려갔어요. 응? 언제? 열 밤도 넘었어요. 형우씨가 다시 원양선을 탔습니까? 박원장이 성이에게 물었다. 예. 박원장을 안내하여 집으로 돌아온 성인은 준비했던 음식을 내놓았다. 비록 가지수도 많지 않고 고급 음식은 아니었지만 평소에 박원장이 좋아하는 음식들이었다. 무슨 음식을 이렇게 많이 차렸습니까? 별로 차린 게 없어요. 모두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이군요. 어떻게 이런 걸 다 준비했어요? 제가 원장님을 얼마나 모셨는데 원장님 식성을 모르겠어요. 기억나는 대로 만들어봤는데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어요. 성인은 그 사이 눈에 띄게 수척해진 박원장을 바라보기 민망해서 고개를 숙였다. 식사를 하다가 갑분심을 거칠게 몰아시는가 하면 예전같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박원장을 보면서 성인은 자신의 부료 때문에 병을 얻어 바깥 출입도 못하고 누워만 있는 아버지를 생각했다. 불편한 아버지를 곁에서 간호하지 못한 일이 자꾸 마음에 걸렸고 따뜻한 밥 한 끼 챙겨드리지 못한 일이 가슴을 아프게 했다. 박원장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처럼 아버지를 한 번만이라도 대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떠올랐다. 유 선생님, 형우 씨 생각이 나서 그래요? 밥상머리에 앉아 눈시울을 적시는 성의를 건너다 보던 박원장이 수저를 놓으면서 물었다. 아니에요, 원장님. 죄송해요. 신경 쓰지 마시고 좀 더 드세요. 아니, 오랜만에 양껏 먹었어요. 괜히 저 때문에. 이제 나도 늙었어요. 몸이 예전같지 않다는 것을 문득문득 느낍니다. 하나님 나라로 갈 날이 가까워진 거죠. 식사도 그렇고 외출도 힘이 들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원장님이 약해지시면 성에 온 아이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원장님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아직 할 일이 더 남았지만 어쩌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지요. 원장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떠나면 나보다 백배 더 훌륭한 분이 성의원을 맡아주실 거예요. 박원장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표정이나 눈빛은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는 듯 밝고 부드럽기만 했다. 그는 지극히 평화롭고 행복한 눈길로 성의와 연호를 바라보았다. 유 선생께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예, 지난번 편지에 유 선생님의 아버님에 대한 말씀이 없던데 아버님께서 두 분의 결혼을 허락하셨나요? 아니에요, 원장님. 아직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아, 예, 그러셨군요. 앞으로도 허락하실 것 같은 무슨 기미가 없습니까? 예, 아직은. 성의의 대답을 들은 원장은 기도를 하느냐 한동안 눈을 감고 묵묵히 있었다.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 집이 하루라도 빨리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연호 아버지는 언제 돌아올 예정입니까? 한 3년쯤 걸릴 거라고 했어요. 지난번 항해 때보다 더 오래 걸리겠군요. 이번 항해는 군복무를 대신한 의무 승선이에요. 원장님, 먼 길에 피곤하실 텐데 오늘은 저희 집에서 편안히 쉬세요. 제가 자리를 펴드릴게요. 성의가 이부자리를 펴려고 일어서자 박원장이 만류했다. 아닙니다, 유 선생님. 이만 가보겠습니다. 오늘 밤에 광주에서 저리할 일이 있어요. 안 돼요. 지금 이 시간에 광주까지 어떻게 가시겠어요. 몸도 불편한데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 노추하지만 오늘은 여기서 쉬고 가세요. 고맙지만 아직은 괜찮아요. 모처럼 좋은 음식과 환대를 받았군요. 아무쪼록 행복하세요. 하루속히 아버님이 노여움을 푸시고 유 선생님 댁에서 근심이 사라지도록 하나님께 늘 기도드리겠습니다. 강국하게 만류하는 성의를 남겨두고 박원장은 기어이 자리를 털고 일어섰다. 더 이상 박원장을 붙들지 못한 성의는 연호와 함께 집앞으로 따라 나섰다. 원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아무 일 없을 테니. 유 선생님, 언제 어느 때라도 힘들고 외로우면 성의원으로 찾아오세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항상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유 선생님에게 큰 힘이 되어주실 겁니다. 예, 원장님. 명심하겠어요. 연호야, 안녕. 우리 또 만나자. 원장 할아버지, 안녕히 가세요. 성의는 불편한 노부에도 불구하고 다시 광주로 떠나는 박원장을 버스 터미널까지만이라도 배웅하고 싶었지만 극구 사양을 하는 바람에 결국 택시를 잡아주는 걸로 대신해야 했다. 잠깐 들렀던 박원장이 떠나고 나자 성의는 또다시 연호와 단 둘이 남겨졌다. 연호를 재우고 혼자 끼어있던 성의는 문득 외로웠다. 새삼스레 아버지의 얼굴이 자꾸 어른거리고 한걸음에 여수의 고향집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을 억누를 길이 없었다. 불을 끄고 연호 곁에 누워 억지로 잠을 청했지만 이런저런 잡념이 사라지지 않았다. 성의는 형우가 올 때까지 아무래도 마음을 붙여서 몰두할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무슨 소일거리가 없을까 하고 밤잠을 설치면서 고민하던 성의는 이튿날 집주인 여자를 찾아가서 의논도 하고 이곳저곳을 기웃거려 보았다. 그러나 네살짜리 아이를 키우면서 혼자 사는 주부가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기란 그리 쉽지 않았다. 간혹 일자리가 있었지만 연호가 너무 어려서 그나마도 마땅치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의 세브란스 병원에서 한 통의 전보가 날아들었다. 그것은 뜻밖에도 성혜원 원장이 위독하다는 정갈이었다. 유성희 선생님 원장님이 위독하신 중에 유성희 선생님을 애타게 찾으십니다. 서울의 세브란스 병원 중환자실로 급히 오시기 바랍니다. 성혜원 총무 한일설 울림 성희는 믿을 수가 없었다. 불과 열흘 전에 순천에 들렀던 박원장이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자신을 애타게 찾고 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외출해서 돌아오던 길에 전보를 받은 성희는 연호를 데리고 그 길로 열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 세브란스 병원 중환자실로 찾아갔다. 성혜원의 중고등학생들과 직원들은 중환자 면회 대기실에서 벌써 며칠째 원장의 병세를 지켜보고 있었다. 성혜원을 후원하는 지방 유지들과 박원장이 은퇴한 교회의 관계자들도 눈에 띄었다. 하루에 두 번 허락되는 환자 면회를 마친 원생들과 위문객들은 면회 대기실과 복도에서 눈물을 흘리며 원장의 쾌유를 간절히 비이는 기도를 하고 있었다. 성희가 연호를 등에 업고 면회 대기실로 들어서자 학생들은 성희에게 달려들면서 울먹일 뿐 누구 하나 박원장의 상태를 설명할 엄두를 못 내는 눈치였다. 원장님이 유선생님을 계속 찾으셨어요. 성혜원 총무 한일설이 성희 앞으로 다가왔다. 총무님 갑자기 원장님이 왜 이렇게 되신 거예요? 지난번에 광주에 다녀오신 뒤 이틀 만에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처음에는 과로 때문인 줄 알고 병원으로 모셔왔어요. 병원에 도착하실 때까지는 의식이 있었는데 도착하자마자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간간히 의식이 돌아올 때면 유선생님을 찾으셨어요. 성희는 혹시 자신이 대접한 음식이 잘못되지나 않았는지 덜컥 겁이 났다. 병원에서는 뭐라고 해요? 원장님의 주치의는 병명이 뭐라고 확실한 말씀은 안 하고 회생하기 어렵겠다고만 했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갑자기 혼수상태에 빠졌을 리는 없다는 생각에 성희는 박원장의 주치의를 찾아갔다. 연호가 폐렴에 걸렸을 때 박원장의 소개로 몇 번 만난 적이 있는 의사였다. 선생님, 우리 원장님이 어디가 어떻게 편찮으신데요? 근래에 과로가 겹쳤어요. 연세도 많으신 양반이 무리를 해서 지병이 악화됐는데 지금은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예요. 죄송합니다. 지병이 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무슨... 간경변증이라는 병인데 간장의 실질세포의 장애와 결체조직의 증가에 따라 간장이 굳어지며 커지거나 오무라드는 병이죠. 원장님의 간장은 지금 너무 많이 굳고 커져 있습니다. 원장님은 그 병을 알고 계셨어요? 최근에 아셨는데 이미 말기였죠.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너무 늦게 발견했어요. 주치의로서 면목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기적이 없는 한 오늘 밤을 못 넘기실 거예요. 주치의는 박 원장이 계속 성의를 찾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면회 시간과는 상관없이 성의를 원장에게 안내했다. 박 원장은 인공호흡기로 숨을 쉬고 있었다. 원장님! 정신 좀 차리세요. 원장님! 박 원장은 애타게 자신을 부르는 성의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고 있었다.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성의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박 원장을 눈물을 흘리면서 조용히 바라보았다. 성의원에서 지낸 지난 2년 동안 박 원장은 가끔 성의에게 자신의 인생 역정을 들려주곤 했었다. 그의 이야기는 미혼모의 몸으로 혼자 연호를 키우는 일이 힘에 붙이던 성의에게 적잖은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었다. 박 원장의 고향은 평양이었다. 평양에서 목교활동을 처음 시작할 무렵 일본은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했고 박 원장은 이를 거부했다. 8.15 해방과 동시에 종교의 자유를 얻은 박 원장은 그러나 종교의 자유를 다시 빼앗겼다. 일제에서 벗어나자마자 38선 이북에는 스탈린과 김일성의 초상화를 앞세운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권이 들어섰고 종교를 아편으로 규정하는 그들 치아에서 목해활동이 쉽지 않았다. 6.25가 터졌고 인천 상륙작전 이후 기선을 잡고 북진했던 연합군이 중국의 참전으로 일사후퇴를 할 때 박 원장은 평양의 가족을 남겨두고 단신으로 월남했다. 늙은 부모와 아내 그리고 이남 일녀를 평양에 고스란히 두고 일가친척 하나 없는 남한에 내려온 원장의 꿈은 오직 하나 종교의 자유였다. 남한에 도착한 박 원장의 눈에 당황하는 전쟁 구하들이 튀었고 개척교회를 시작하는 한편 전쟁 구하들을 모아서 천막을 치고 동고동락하는 것이 성의원이 되었다고 했다. 성인은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져서 혼자 월남한 일을 자책하며 20여 년 동안 전쟁 구하들과 함께 살아온 박 원장이 문득문득 이북에 두고 온 가족들을 그리면서 혼자 멍하니 북쪽 하늘을 바라보는 모습을 발견하기도 했었다. 그런 박 원장을 보면서 성인은 성의대로 고향 여수의 바다를 그리워했다. 고향에 계신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남태평양의 푸른 파도 위에 외로이 있을 형우의 얼굴을 그리면서 성인은 박 원장의 마음을 어렴풋이 헤아릴 수 있었다. 박 원장과 성인은 가족을 버리고 떠나온 사람이라는 동료 의식을 느끼고 있었으므로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얼굴에서 언뜻언뜻 스치는 어두운 그림자의 정체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친구였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 고향을 떠나온 한 사람은 휴전선 때문에 가족과 헤어져 있었고 사랑의 결실을 보호하기 위해 고향을 떠나온 한 사람은 양가의 불화 때문에 가족과 헤어져 살아야 했다. 박 원장과 성인은 비록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연륜이 다른 인생의 선후배였지만 마치 오랜 친구처럼 서로의 마음을 짐작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는 사이였다.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채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박 원장의 얼굴을 보면서 성인은 그의 영혼이 어쩌면 휴전선 이북에 가족에게 벌써 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몸은 비록 타양에 있지만 언제나 고향의 가족을 떠나지 못했던 박 원장의 영혼이 이제 거취장스러운 육신을 훌훌 벗어버리고 그리운 사람들 곁에 가 있을 것만 같았다. 주치의가 예측했던 대로 박 원장은 성인과 도착한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운명했다. 의사가 박 원장에게서 인공호흡기를 걷어내는 순간 병상을 지키던 성인은 풀썩 고꾸라지고 말았다. 잠깐 의식을 놓았던 성이가 다시 깨어났을 때 중환자실은 이미 오른바다로 변해 있었다. 안타깝고 가슴 아픈 한 영혼의 마지막 모습 앞에서 성혜원 원생들은 통곡하고 있었다. 박 원장의 운명을 확인한 주치의는 곧바로 성희를 비롯한 성혜원 가족들과 후원자들을 병원 회의실로 모이게 했다. 회의실에 사람들이 모두 모였을 때 주치의는 두툼한 서류봉투 하나를 꺼냈다. 성인은 친족이 없는 박 원장의 장례 절차를 의논하려는가 보다 생각하며 잠자코 주치의를 지켜보았다. 원장님의 주치의였던 저는 죄송하고 애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원장님의 회복을 위하여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모두 동원하여 최선을 다했지만 애석하게도 운명하시고 말았습니다. 좀 더 일찍 원장님의 병을 발견해서 치료해드리지 못한 것이 참으로 유감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회의실로 모신 것은 원장님이 남기신 유언장을 공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장례도 치르지 않았는데 무슨 유언장 공개냐고 하실 분도 있으실 줄 압니다만 장례식 전에 유언장을 공개해달라는 원장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이 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서 당신의 불씨병을 발견한 것은 지금부터 7개월 전의 일이었습니다. 당신의 주변을 정리하신 원장님은 유언장을 작성하여 제게 맡기셨는데 운명 즉시 유언장을 공개하고 유언에 따라줄 것을 저와 여러분들께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고인의 뜻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주치의는 밀봉했던 서류봉투를 뜯고 봉투 속에서 유언장을 꺼냈다. 유언장, 사단법인 성혜원 원장 박영준 나 박영준은 본인의 주치의 세브란스 병원 의사 박철순과 변호사 김정성을 입회인으로 정하여 본 유언장을 작성한다. 나 박영준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본인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지만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한다. 나 박영준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늘나라로 가는 것은 영광된 일이고 복된 일이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나의 죽음을 애통해 하지 말고 눈물을 보이지 말 것을 부탁하며 다음의 사항들을 나 박영준이 부탁하는 대로 처리하여 주기를 바란다. 1. 나 박영준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하는 즉시 시신을 병원에 기증하여 젊은 의약도의 실력 배양을 위한 실험용으로 쓰이게 한다. 2. 나 박영준의 명의로 되어 있는 모든 재산 부동산 및 예금통장 별지 참조를 사단법인 성혜원에 기증한다. 3. 사단법인 성혜원의 관리 및 운영은 유성이에게 위임하고 재정관리는 변호사 김정성과 세브란스병원 내과과장 박철순에게 위탁한다. 단 유성이가 성혜원의 관리 및 운영을 거부하면 변호사 김정성과 의학박사 박철순이 운영권자를 선임하여 위탁한다. 4. 현재 사단법인 성혜원에서 직책을 맡아 일하고 있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들은 본인의 유언에 따라 사랑과 봉사의 마음으로 성혜원 가족들을 자신의 몸과 같이 보살펴주기 바란다. 5. 1973년 7월 15일 유언장 공개가 끝난 뒤 숙연해진 회의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다. 부모에게서 버림받은 고아들을 돌보다가 결국에는 자신의 몸까지 사회에 내놓은 한 사람의 헌신적인 영혼이 남긴 깊은 감동이 회의장에 모인 사람들의 가슴을 흔들고 있었다. 원장의 유언을 듣고 성인은 매우 놀라는 한편 몹시 궁금했다. 유언장은 성의가 성혜원을 떠난 후에 작성된 것이었다. 그런데 박 원장이 어떻게 자신에게 성혜원의 관리와 운영을 맡겼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았다. 유언장을 공개한 주치의는 참석자들에게 유언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이의가 있는지를 확인했지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럼 이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고 원장님의 유언에 따라 모든 일을 실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성희 씨는 추도식이 끝나는 대로 잠깐 제 방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유언장 외에 원장님이 유성희 씨에게 따로 남긴 편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원장의 유해가 곧 중환자실에서 영안실로 옮겨졌고 추도식을 마친 원생들을 성혜원으로 보낸 성인은 성혜원의 총무 한일설과 함께 주치의를 찾아갔다. 성인은 원장이 자신에게 남겼다는 편지가 빨리 보고 싶었다. 변호사 김정성도 그곳에서 성의를 기다리고 있었다. 원생들은 모두 돌아갔습니까? 주치의는 애통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예, 이 편지는 원장님이 광주에 다녀오신 바로 다음 날 작성된 것입니다. 주치의가 밀봉된 편지 봉투 하나를 성희에게 건너주면서 말했다. 박사님, 한 가지 여쭤볼 말씀이 있어요. 성희는 편지를 받아들면서 주치의를 바라보았다. 말씀하세요. 사실 저는 원장님의 유언장 내용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요. 어떤 부분입니까? 유언장을 작성한 날짜를 보면 제가 이미 성혜원을 떠나 있을 때였어요. 그리고 떠날 때 원장님과 성혜원에 돌아온다는 약속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또 저는 나이도 어리고 원장님의 높으신 유지를 받을 만한 능력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저는 기독교인도 아니에요. 단지 2년 남짓 성혜원에 몸을 의탁했던 사람일 뿐인데 원장님이 왜 제게 성혜원의 관리와 운영을 맡겼는지 모르겠어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희씨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짐작합니다. 하지만 원장님이 성희씨에게 남긴 편지를 보면 그분의 뜻을 이해하실 줄 믿어요. 성희씨가 지적했듯이 유언장의 작성일자는 틀림이 없습니다. 성희씨가 성혜원을 떠난 뒤에 작성했던 유언장을 광주에 다녀오신 원장님이 성희씨와 관련된 부분을 수정 보완했어요. 자세한 내용은 편지를 보시면 곧 이해가 가실 겁니다. 주치의의 장황한 설명을 듣고도 좀처럼 납득이 가지 않았던 성희는 서둘러 원장에 남긴 편지를 읽어 나갔다. 성희야, 나는 너를 내 딸이라 부른다. 사랑하는 딸아, 한 번도 너에게 아버지라는 호칭을 들어보지 못했는데 내 마음대로 너의 아버지가 되어 염치가 없구나. 용서를 바란다. 성희야, 너를 처음 만나던 그날 나는 너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너의 얼굴에서 나는 고향에 두고 온 딸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마음속으로 작정했지. 너는 내 딸이라고. 언제든 기회가 오면 내 마음을 너에게 전하고 싶었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딸이 되어 부모와 자식이라는 인연을 맺으려 했지만 차마 나는 그 마음을 너에게 전하지 못했다. 혹시 네가 마음의 상처라도 받으면 어쩌나 두려웠다. 아니, 네가 내 마음을 거절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끝내 그 말 한마디를 전할 수 없었다. 사랑하는 나의 딸, 성희야. 나는 너의 집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그날을 하늘나라에 가서도 잊지 못할 거야. 나는 고향의 가족을 떠나온 이후 그토록 정성껏 차린 따뜻한 밥상을 받아보지 못했다. 네가 차려주는 밥상에서 나는 무한한 행복과 평화를 얻었고 너의 따뜻한 눈빛은 죽음을 앞에 둔 내 영혼을 위로했다. 네가 차려준 그 밥상은 휴전선을 넘어온 내가 가족을 만나기 전에는 꿈도 꿀 수 없는 평온한 저녁 식사였다. 나는 하늘나라에 가서도 너와 형우군을 위해 기도하고 싶다. 사랑하는 내 딸, 성희와 형우군이 하루빨리 부모의 허락을 받아 이 세상의 끝날 때까지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성희야, 네 허락도 받지 않고 무거운 짐을 지어주게 되어 미안하다. 하지만 나는 너를 믿는다. 너의 가슴에 가득한 사랑. 그리고 세상에 약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외면하지 못하는 너의 아름다운 품성을 나는 그동안 유심히 보아왔다. 처음 성희원에 오던 날 배가 고파서 울지도 못하는 아기에게 다가가서 서슴없이 가슴을 풀어헤치고 젖을 물리던 그 아름다운 너의 모습을 보고 나는 돌아서서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성희야, 너는 할 수 있다. 지금 당장은 무거운 짐으로 느껴질지 모르지만 겁내지 말고 시작하면 네가 그 짐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성희야, 성희원의 아이들을 부탁한다. 딸을 믿는 아버지가 성희는 편지를 읽으며 몇 번이나 회안에 눈물을 흘렸다. 박 원장이 그토록 자신을 사랑하고 신뢰했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성희였다. 성희원에 몸을 의탁했던 지난날 성희는 솔직히 자신이 짐이 되지는 않을까 두려워서 몸을 아끼지 않았을 뿐이었다. 박 원장이 그런 성희의 속마음은 모른 채 겉모습만 보고 너무 과대평가를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성희는 자신이 어떻게 박 원장이 한평생 동안 헌신과 희생으로 이루어놓은 일들을 떠맡을 수 있을지 두렵기만 했다. 기독교에 대한 신앙도 없고 사회 경험도 부족한 자신이 과연 성희원을 맡아도 되는지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비록 보육원이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 아니라고 해도 혹시라도 부실한 운영으로 보육원 원생들에게 불이익을 주게 되거나 그동안 쌓아온 박 원장의 이미지에 흠집을 내서도 안 되는 일이었다. 박사님, 저는 원장님의 거룩한 뜻을 이을 자신이 없어요. 성희는 자신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말하면서 성희원을 맡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중하면서도 분명히 밝혔다. 성희 씨가 그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원장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성희 씨에게 성희원의 관리와 운영을 맡기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주세요. 사실 원장님이 처음에 성희 씨 이야기를 꺼냈을 때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원장님과 지금 여기 계시는 변호사님 그리고 제가 충분하게 검토하고 토론한 끝에 결정한 사항입니다. 우리는 원장님을 통해 성희 씨의 능력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물론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죠. 처음에는 다소 힘이 들고 시행착오도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성희 씨는 잘해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도 적극적으로 성희 씨를 도와드리기로 고인과 약속했습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해 주십시오. 성희는 참으로 난처했다. 보육원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자신을 희생하는 마음과 확실한 사명감 없이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성희는 자신에게 과연 그러한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러웠다. 유 선생님 원장님의 뜻에 따라 주십시오. 저도 원장님의 사신을 받았는데 유 선생님을 도와달라는 강국한 부탁의 편지였어요. 무엇보다도 성혜원 원생들이 유 선생님을 어머니처럼 따르고 있고 얼마나 좋아하는지도 잘 아시잖아요. 저도 최선을 다해 유 선생님을 돕겠습니다. 성혜원 아이들에게 돌아와 주세요. 성혜원의 한일설 총무까지 거들고 나서자 성희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이런 지하에 거절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성혜원을 맡을 수도 없는 어려운 처지였다. 성혜원의 운영을 맡으려면 먼저 형우와 의논을 하고 순천집을 정리해야 하는데 형우가 없는 상황에서 당장 그럴 수도 없었다. 한편 성혜원의 운영을 거절한다는 것은 곧 이미 고인이 된 원장의 뜻을 거절하는 셈이 되었다.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실 수 없을까요? 그러시죠. 주치의의 방에서 나온 성희는 한참을 고민했다. 결국 원장의 유언을 신중하게 고려해 본 성희는 형우가 귀국할 때까지라는 조건 하에 성혜원을 맡기로 결정했다. 그때까지 열심히 해본 뒤 계속할 수 있다는 자신이 생기면 남편과 의논하겠다는 조건이었다. 만약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능력이 있는 적당한 사람을 찾기로 마음을 정했다. 일단 마음을 정한 성희는 앞으로 성혜원의 운영을 잘하고 못하고는 자신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노력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각오도 세웠다. 마음의 결정을 내린 성희는 다시 주치의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성희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 궁금해하며 바라보았다. 지금 제 입장을 참작해 주신다면 성혜원을 맡겠습니다. 성혜원을 맡겠다는 말에 주치의와 변호사 그리고 총무는 일단 마음이 놓이는 표정이었다. 어떤 입장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성혜원의 운영을 맡는 것은 남편이 귀국할 때까지로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하겠어요. 제가 성혜원 살림을 계속 하느냐 그만두느냐 하는 문제는 남편이 귀국하면 다시 의논해서 결정한다는 조건을 들어주시면 그때까지 성혜원의 살림을 맡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유선생님의 바깥분은 언제 귀국하십니까? 김종성 변호사가 물었다. 앞으로 약 3년 뒤에 귀국할 예정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럼 성혜원의 운영권자는 유성희 씨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변호사님은 그에 따른 법적 절차를 밟아주십시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성희는 먼저 여수로 내려가 형우의 부모를 만났다. 그리고 성혜원의 살림을 맡게 된 경희를 설명하고 순천집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상의했다. 시댁 어른들은 그동안 어리고 철없는 며느리로만 알았던 성희가 그런 큰일을 맡았다는 사실에 퍽이나 대견해하는 눈치였다. 네가 정말 그런 큰일을 할 수 있겄냐? 형우의 아버지가 물었다. 자신은 없지만 아버님 어머님께서 이해하고 허락하시면 한번 열심히 해보고 싶어요. 이왕에 승낙거증하고 왔는디 잘해보거라. 순천집은 그대로 두고 가거라. 이 시혜비가 집주인을 한번 만나서 형우가 돌아올 때 가장 그대로 두라고 야구하고 가끔 둘러볼 것인께.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런디 문제는 나나 누구 시혜미가 연호를 보고 싶으면 어쩐다냐. 고것이 문젠디. 연호가 보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세요. 제가 데리고 오겠어요. 말이 쉽지. 거기가 어딘디. 늙은이들 보라고 니가 여그까진 어찌 오겄냐. 천리도 넘는 것인디. 고것이 말처럼 쉽겄냐. 하여튼 며느라가 니가 안팎으로 힘이 꽤 들겄다이야. 순천집 문제를 형우의 아버지에게 맡긴 성희는 여주의 성혜원으로 돌아왔다. 성희가 돌아온다는 연락을 받은 원생들은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환영을 나왔다. 성희가 처음 성혜원으로 찾아왔을 때는 이 세상 어디에도 믿고 의지할 곳이 없는 처지였다. 성희는 그때 염치 불구하고 찾아갔던 성혜원의 원장이 되어 이제는 아이들의 환영을 받는 감회가 새로웠다. 그러나 지난 날을 생각할 때가 아니었다.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원생들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는 일이 이제 성희의 직책이자 의무였다. 네, 하얀 소망 12번째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책방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